안녕? 나는 가장 세계에 날 온다. 날 풀어줘. 결국은 인터넷 세계로 들어가버려. 하이 하이.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? 어디 가는 거야? 지금 8시 45분인데 지금 저희 왜 불렀어요? 나는 그럼 저도 2분 후에 안. 매니저, 오늘은 배그 하러 갑니다. 8시 40분이야. 아니 왜 배그 하러 우리 어디 가냐고. 배그 하러 간다고. 샌드박스한테 불려가는 거라고. 그래요? 갑시다. 아 오늘도 넘치네 애사심? 방금 하면 뭐야? 잘 쓰고 있습니다. 편집장님 감사합니다. 똑 닮았다. 항상 이런 표정으로 살고 있어요. 메디킨님. 사실 LG에서 하는 배그 하러 가요. LG에서 배그 하나요? 블루님 배그 하는데 메디킨이 보고 싶대요. 바로 이거 말도 안 내지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알로. 알로. 너무 좋아요. 자 오늘은 애진 사이언스 파크에 왔고요. 자 설명하세요. 뭘 설명하죠? 오늘 일단 데리고 왔어요. 뭐 때문에 데리고 왔어요? 이 분은 배그 한다고 데리고 왔고. 배그 하러 왔어요. 우리 눈쟁이는? 집들이 선물 준다고 되게 광복이야 광복이야 오늘 LG 광복을 촬영하러 왔고요 우리 관계자분께서 저를 1픽으로 꼭 레버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띄워왔다는 거 워낙에 게임 내에서 오늘 얼탑이시고 LG에서 우리를 왜 부르냐? 겁나 신기하다 오! 오 뭐야 이거 대박 LG 디스플레이의 짱 멋진 기술쇼 아 이게 코로나라서 온 오프라인 통합 전시로 되는 애구나 이거 봐야 이거 공황이냐고 이거 미친! 관계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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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 아닌가요? 나 이거 통화한 거 아니었어? 아 저희는 여기 아닌가요? 아직 준비 중인데 아직 준비 중인데 우리가 먼저 최초 공개 와 간단하게 설명 하나 드릴까요? 네 이건 가구에 빌딩이 됐는데 슬리플레드가 들어왔어요 유리에서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장 멋진 투명 TV를 볼 수 있다구요 오 뭐야 이런 모드가 있네 슬리 패턴 이거 알람이네 아침 7시에 일어나라고 자비스? 주인님 일어나세요 휴대폰 미러링에서 렛되겠습니다 우와 아 이거 화질이 좋다? 거기서 인사해 봐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얘들아 나 갖고 싶다 보통은 저렇게 TV가 벽에 붙어있는 형식이잖아 근데 이거 딱 열었을 때 문 앞에서 두니까 인치가 그렇게 안 커도 확 들어오니까 또 투명한 거 있으시면 또 뒤에가 더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투명하게 보이더러 블랙으로 빨아주는 게 아 이건 뭐죠? 조명인데 조명도 있다고요? 오 짜증이 보이려고 아니 왜 이렇게 고급져? 살짝만 아니 이게 움직... 엄청 가볍게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 수리 아니고 잘 움직여 너무 가벼운데요? 청소기 움직이듯이 움직여 아 굿 나 갖고 싶다 이거 이거 캐리어 들고 와 지금 등밖에 안 보입니다 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 편집자님이 알아서 아 편집자님이 알아서 근데 이 모니터가 진짜 메인인 것 같아 난 너무 갖고 싶어 나 왜 불렀나 했더니 일부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게 나왔는데 소개해달라 이런 느낌을 불렀구만 피벗을 쓰면 쓸데없이 너무 긴 느낌이야 여기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가로몰이터를 하기에는 너무 자리 차지를 많이 해 비율이 딱 진짜 방송하는 사람들 하기 좋게 여기 세팅창 이렇게 일자로 쫙 세우고 여기다 방송하면 띄우고 여기다 DC보드 띄우고 이러면 실제로 저는 사무용으로 쓰는데 피벗으로 짤리거든요 짧아서 근데 이거는 볼 거 같은데 가격 설정 많이 치시잖아요 보내주시겠지 보내주시겠지 저거 그냥 직장인들도 안 한 볼 수 있으면 딱 저 반짝아서 위에는 주식 보면 된다고 20일 때 고 도티 형한테 영상 편지 도티님 많이 어려우시죠 코로나 때문에 전 항상 도티님 응원합니다 저도 같이 응원하고 있어 세팅 끝? 아 또 해야지 오늘 부른 이유 메디키스 아 드디어 보여주나? 별 이유 드디어 배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사실 메디키님 배그 고문으로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하다고 원답해가지고 21대 못 날려 배그는 근데 지원 안하지 않나? 지원합니다 배그가 21대 9까지 지원 와이드 그 이상은 위아래가 짤림 워비는 지원 안 하고 엔게임에 들어가야 돼 아 옆에서 얘기 잘 하시는데요 아 우리의 작가거든요 역시 보고 계시셨던 프리님? 이게 144구나 모니터에 주사율이 더 높으면 그만큼 더 깔려 볼 수 있어요 똑같은 프레임이 나와도 조사율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지 아 우와 석양 봐 이 선명함을 봐 어 뭐야 진짜 몇 명 안 남았네? 봤어? 오오 이게 반속이다 봤어? 천국대 형 브론즈 나 방금 먼저 와이드 앵글로 본 거야 사운드가 이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 귀 아예 안 들리는데 16대 9였으면 총소리로 파악을 하려다가 늦어서 죽었다 16대 9랑 비교를 하면 21대 9가 7대기 쓰고 하는 거라니까? 이거까지만 보이니까 헐 앞에 두 명 있다 15대 Pan 는 거ű 봤어? 사운드로 막아버리고 대그 장난 아니었다 방금 개잘했다 이건 진짜 개잘했다 이거 진짜 개잘했다 봤어? 나 핵해명 바로 갖고 이게 진짜 좋다 원래 딱 이만큼만 보여 있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원래 이만큼 남고 이만큼 필요하고 이만큼 차이로 내가 이긴 게 두 안타가 이것 차이로 이긴 거야 이건 뭐죠?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UHD 134Hz이고 여기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게이밍 시탈을 할 수 있죠 오 이게 아까 4K라고 했으니까 훨씬 더 선명하겠지 기술의 극정체가 베젤의 얇기거든 제로 베젤 수준이라 하는 것들도 다 이 정도 수준인데 그것보다 훨씬 얇은 거지 명암 차이를 명확하게 해서 어두운 건 더 없고 그리고 다른 건 더 밝게 색감의 길일도가 모니터 전반에 선명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물결이나 나뭇잎 이런 것들 보실 때 차이를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저 신기한 모니터 아 보러 가자고 48인치로 엣지 디스플레이 올레드 모델 중 가장 작은 모델인데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게이밍으로 해서 커딩을 진행을 할 건데 어 뭐야 어 뭐야 지금 움직이는 거야? 실시간으로 좀 봤어요 방금? 커딩을 진행을 할 건데 어 뭐야 어 뭐야 지금 움직이는 거야? 실시간으로 좀 봤어요 방금? 여기서 움직이는 거 봤어요 레전드 헐 아니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모니터 살 때 평균 커버드 선택해서 구매를 하는데 한 개 사고 후회를 하는 게 없는데 영화 볼 땐 평균 보고 싶고 레이싱 할 때는 커버드 하고 싶고 그게 둘 다 난 이건 진짜 상상도 못 했어 바로 게임이에요 저희가 이제 1등으로 해서 저희 회사 이름 닉네임으로 박아놓은 상태고요 아 1등 잘하시는 분인가 보네 1등을 이겨라 이기면 LG에서 밥 사는 분 아이 그러시죠 아니 밥 사야 되겠는데 이거? 나이도가 있는데 인쿼스 인쿼스 벤츠 잡아 SUV가 1등을 하네 아 이걸 이걸 좋아 너무 좋아하신다 아싸 개이득 메디킨 보여줘 보여주세요 이야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아유춤 구내식상으로 잘하지 헙지는 다 잘하네 헙지는 다 잘하네 자 배그하자 나 이거 떼가고 싶어 나 이거 사줘 이거 뭐야 이거 소리가 아 대신가가 화면이 떨려 아 제가 카메라를 흔들게요 그냥 아 그렇지 그런 느낌 아 힘들어 아 아 회사님 여기 지진 넣어줄 거예요 대박 뿔모님들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만 열리던 CS를 제가 직접 뿔모님들 덕분에 경험해봤는데요 이거는 뿔모님분들도 온라인에서 3D 쇼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하실 수 있는데 여기 LG 네 15일까지 추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려있겠죠? 진짜 개어져요. 이거 3D로 잘 나올지 모르겠어. 이게 말이 안 된다고, 이게. 미래 기술. 얘는 근데 이 정도 만들었으면 좀 보리 쓰면 팔겠네. 근데 너무 비쌀 것 같은데. 샌드박스! 도티님 생일 축하해줬어? 도티 형, 형도 안 하자. 뭐가 가장 신기했어요? 저는 그냥 웃음. 실제로 쓰기에는 그 모니터가 진짜 쓰고 싶어요. 지금 올라간 영상은 LG 디스플레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. 그럼 나도 올라갈 줄에 먼저 보여줘.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로 다 보는 거 아니에요? 아, 안 보여줄까? 진짜 사고 싶으니까 제발 힘내서 빨리 만들어주시고요. LG 디스플레이 파이팅! 여러분들 사랑하고요. 유바! 다음에 또 어디서 만날지 몰라. 이거 앞에 길만 좀 막아주세요. 오케이. 붙었다, 티어! 기절, 기절! 나이스! 제가 솔로 경쟁 오더를 해드리겠습니다. 몸은 블루님인데 뇌는 메디키신 거예요. 브론즈가 나왔어요. 거꾸로 제가 오더를 하고요. 메디키님 모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릇에다 오더ases 하더라도 카드 만들어내서 뇌 뇌